허리케인 헬린이 남긴 대재앙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허리케인 밀튼이 같은 지역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현재 최고인 5등급으로 시속 165마일의 초강력 강풍과 폭우를 토해내고 있어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괴물 허리케인으로 꼽히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 2시 사이에 플로리다 중서부에 있는 탄파 바로 아래 사라소타 지역으로 상륙해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할 때에는 3등급으로 약해지지만 시속 125마일의 초강력 강풍과 폭우를 몰아치게 되고 내륙에선 1등급으로 떨어지지만 시속 85마일의 강풍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은 18인치의 엄청난 폭우를 토해내고 헬린 때보다 더 높은 15피트 근 5미터의 폭풍해일을 몰아쳐 스치는 곳마다 초토화시키는 대재앙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꼽히자 플로리다 주내 11개 카운티의 거주민 590만 명에게 의무적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요 도로에선 밖으로 나가는 한쪽 방향에만 대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요소에선 휘발유가 바닥나 차량들이 엉켜있었고 대형 유조차가 긴급히 투입돼 주유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튼의 경로에 있는 탄파와 사라소타, 동쪽의 올랜도 공항들에서는 벌써 수요일에만 17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아예 공항을 폐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약한 고객들에게 여행을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고 올랜도 디즈니 월드 역시 폐쇄됐습니다. 크루즈 선박들은 다른 코스로 항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론 드사티즈 플로리다 주치사는 주방위군 8천 명을 동원해 허리케인 밀튼이 가져올 대재앙에 대비하고 있는데 주사상 최대 규모의 동원으로 밝혀 전시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과 아프리카, 앙골라 순방을 전격 취소하고 자연재해 대처에 총력전을 펴도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의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사전 승인하고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도자들과 통화하며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모두 연방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방 긴급재난관리청 FEMA 요원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플로리다 현지로 급파돼 최악의 허리케인 밀튼에 의한 대재앙이 발생하며 신속한 구조와 구호, 복구 작업을 펼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